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돈이 어디서 쓰셨겠나. 제가 그랬어요. 스카웃 과정에서 조금 있었겠죠. 방금 같이 혹시 무엇을 전공하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전공하는 사람이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봐야 된다. 일을 하지. 한국에서 온다. 고춧가루. 마늘은 마늘을 하시더라고요. 양파. 마늘을 마시기. 한번 더 먹은 게 아니라. 아 진짜 인천공항 이쁘다 아 진짜 인천공항 이쁘다 Okay 번째 맛 이쁘다 참 사람들이 센스있게 잘 하겠어 ensions ends warming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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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시장 oulder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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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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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